싸우자! 이기자! 네, 보인다! 한 명 싸워 한 명 더 싸워 한 명 대피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 가방 있지롱 오, 좋아 조은행은 C 안기 걷기 컨트롤이라서 안기, C 컨트롤 안기는 포트나이트 할 때 컨트롤 쓰는데 거기다 요즘에 다 C로 바꿨어요 배그 때문에 적응돼가지고 이거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거지? 무서운데 무서운데 나 이번에 바뀐 폰트는 괜찮은 것 같아 쪼매 손을 본 것 같아요 그 폰트도 좀 다듬고 쪼매 쪼매 바뀌어가지고 폰트가 더 그림자가 원래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약간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진 느낌? 오버워치 접 접 지는 않았어요 롤은 접었고 오버워치는 반 접음 상태 솔직히 오버워치 게임은 잘 만들었는데 솔직히 오버워치 유저가 수준이 수준 이하라 안녕 간다 간다 내꺼다 내꺼 정말 타이어 터진게 사라 들어왔어 안녕 버기 오랜만이야 버기 이거 말고 빨간색 검은색 조합된거 있는데 그거 진짜 이뻐요 전체적으로 여기 버기들의 색깔이 다 이뻐요 이뻐 어? 미니버스다 근데 1인 쏠큐에서 미니버스는 굉장히 좋지 못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거의 도로만 다녀야 되고 범패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오케이 어? 윈체스터 좀 나왔으면 좋겠다 탄이 너무 없어서 무탄 컵 그래픽이요? 어제보다? 좋다고요? 그럴리가요. 텍스처 극혐인데 그럴리가요.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랑 똑같이 조악해요 윈체스터 같은데? 안 싸운다. 난 보급길리 먹고 싶다고 음? 보급여 근처에 떨어졌대. 산 넘어간건가? 오? 오! 어디갔죠? 저기있다. 저기있나? 없나? 아! 오... 양박이처? 먼저 먹은 애왕 그리고 부발주자들 애왕같은데? 저거 서있다. 저기 땀인거 같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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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따 온다. 제가 이따 먹었어. 아니 올라가 올라가 Where is the Oomph? Where is the Oomph guy? Where are you? I'm fine. Thanks. And you? Where is the Oomph guy? Oomph guy 잡아야 내가 파밍하는데 저거 저 있다 한방에 보낸다 올라오는 잡은건가? 아 M4킬이구나 맞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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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올 플랫 음 음 음 음 아냐아냐아냐 왜 이렇게 많이 필요없어 윈체스랑 에탑 들어볼까 윈체스랑 윈체스랑 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근접 너무 약하겠죠 너무 약해 윈체스랑 에탑은 너무 약해 윈체스력 아 HARMING 아까 잡았던의 또 파밍하고 가야겠다 오 3렙ESS 스크스 가 병 IS 하... 근데 파츠가 없네요. 파츠 있었습니다. 당장 스쿠스인데 진짜. 스쿠스 개사기임. 시골버스 나간다. 길을 비켜라. 시골버스 나간다. 시골버스 나간다. 시골버스 나간다. 시골버스 나간다. 다시 진짜 뛰는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길리 먹고싶다 진짜. 아 너무 멀다. 길리 먹고싶다 길리. 길리 먹으면 진짜. 진짜 소원이 많을듯 눈 스나이퍼 눈 스나이퍼 눈 스나이퍼 가만히 좀 서 봐라 오 저게 됐다 눈 스나이퍼 아 저 뒨가보네 나무 뒤 돌 뒤 여기선 못맞추는데에요 저거 텍처 렌더링때문에 저래요 눈 스나이퍼 오케이 이거는 맞는거죠? 저온다 킬당 100비트 드릴게요 아웅 어이 펜딜 013 2, 400비트 구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코어 코어 응 저기있다 책 각성하셨네? 네 FN1014님 백피트군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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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난 나무나무나무 난 나무나무나무 세월아 아 하필이면 안보이는데 세웠네 난 수리턴 만지로 끈데 어? 3뚝 난 나무나무나무 3뚝 나무나무나무 먹고싶어요 3뚝 나무나무나무 음 4배율을 들고 있구만 예스 참 참한 녀석이구만 3뚝 나무나무나무 3뚝 나무나무나무 3뚝 나무나무나무 으악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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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난해지길래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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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저 있네 저 있네 평생 거기 있어 아 간다 아 샌1014님 맥비트 감사합니다 어 쟤 뽁이 탔네 어 쟤 뽁이 탔네 나 날 쌌던 죄값을 지루개 주마 나를 쌌던 죄값을 지루개 주마 저기 다 보급이 있네요 좀만 더 앞으로 가면 되니까 여기서 대기 타면서 각 좀 보다가 가도록 합시다 이쪽 거 빼고는 내가 지금 당장 봐야 될 게 자기장 안에서 튀어나온 변태가 있는지 않는 이상이 높거든요 반대편 은선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65 저쪽 집도 나와야 되고 내가 너무 평지각일 것 같은데 내려가면 센터에 있으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집 잡고 있으면 자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집 안에 저기 있으면 문제지만 집은 안 들어갈게요 왼쪽 가게 돌아올 수 있구나 집 들어가는 게 차라리 안전할 수도 있겠다 여기 있으면 왼쪽 가게 너무 뚫리고 여기 있으면 오른쪽 가게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옆에다가 함께 화가밥이 너무 이루어진리고 손질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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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 집 가야되네 집보단 왼쪽 능서 먹읍시다 다섯명 진짜 뻥 뚫려있다 전명 소금기 끼고 있는데 얘가 보금보금내구나 됐다 미니 아니네 미니 집사네 대형량 탔죠 아 자리 어딜가든 좀 별로네요 일단 여기 잠시만 있죠 제 여기 라스트 라스트 퇴 제거 저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